왜 이렇게 숨잘이 떨리지?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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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도 나아 하이도 나아 하이도 나아 하이도 나아 하이도 나아 미역국 한번 맛보겠습니다 비주얼은 그럴듯한데 이건 맛없을 순 없는데 야아 왜? 아아 아아 냉철하게 평가한다 싫어 마사 이거 음 괜찮은데? 좀 짜 너가 짠 걸 좋아해서 그런 거 같았어 맛있는데? 아 그래? 공기밥이랑 먹으면 뚝딱이야 죽밥이 죽밥이 돼 버려서 뚜껑 열어놓고 있었어 우리 빵과 한 번 봐봐 아 케이크 아니 뭔밥 음 음 맛있어 여보세요 어구 빨리 해놨다 어 어 어 어 아 빵 여기 어 아니 그 빨리 저 뭐야 내려 뜯어 빨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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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정해 넌 진정 포털에 랑이 아니다 리본을 풀까? 털을 묻히고 환영 파티를 먼저 해줘야겠지 야 음식 다 스팅해놓고 테스트까지 스팅하고 와 너무 귀여워 이렇게 작구나 응 거의 손바닥만 하네 해피 버스 데이 뚜 유 여기다 가운데에다가 조각했다 야 아 그냥 왜 기다리지 아 아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언니 미안해 너무 예민하게 말했다 아하하하하 어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보장은 사실은 라이터를 켜고 이와 엄마 바로 이거 씌고 그래 왜 이거 신경이 떨어지지? 응! 아아아아 이거 언제 줄까? 돈 먹으면서 줄까? 응 뭔데? 뭐 일단 노래 부르고 아 이거 우리 선물이야 이거 해서 전해 주자 아 바로 줘 아 Kick 반가우 시겠어요 에이 에이 호우 네 오 엘리베트 소리 있다x3 이걸로 볼 수 있잖아 휴대폰이지? 자, 까요! 숨을 내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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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안녕! 안녕! 까요, 까요!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눈 닦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눈 닦아 뭐야, 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바람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잖아 사진 사진 찍을거야 바닥 사진 찍을거야 아, 잠시만요 장부사전이에요, 엄마 조금따 사진 찍을 엄마, 이것저것 찍어 아, 무서워 엄마, 생일 축하해 엄마, 생일 축하해 모델님 이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좋아. 생일 축하해. 제발 직원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생일 선물이야. 머리가 좋지요.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일부러 푸짐하게 먹으라고. 생일이니까. 이게 생일 단치지. 힘내준다. 너무 고마워. 한번 마셔보자 그럼. 그래 오늘 취해보자고. 와인도 먹으면 취하더라고. 너무 고마워. 너무 푸짐한데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잠깐만. 안된대요 안된대요. 와인은 쌀이랑 히스타랑 먹었고. 지금 그거 먹었네. 고기랑 먹는 거 추천해드렸어. 고생했어. 엄마 이거 내가 다 했다. 언니 9시 반이라서 내가 다 했어. 한참 쓰겠네. 예진이 오늘 제일 바빴어. 나 이제 퇴근하고 처음 앉아봐. 나 퇴근하고. 음~~ 그냥 할까? 응. 와인 다른 데 있어? 수 안 가져왔었어? 못 먹네? 맵게 먹게? 그래. 달아주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이 너무 좋다. 생일이 너무 좋다. 생일이 너무 좋다. 오늘 생일이 너무 좋다. 오늘 생일이 너무 좋다. 맛있지? 맛있다. 오늘 맛있네. 빵 꺼있어. 빵 찍어먹는 거야? 지금 새우랑 같이 먹었어. 지금 이걸 찍어먹는 거야? 새우랑 같이 먹었어. 소니지도 마늘도 먹고. 특이하면 페퍼런치 넣거든? 이거 살짝 올려서 먹으면. 맛있다. 이게 뭐 이렇게 달달한 맛도 있지? 전처럼 칼탕이랑 마요네즈 넣어서 바른다. 뭐 그런 것 같아. 이건 걸린 거야? 맛있어. 너랑 바빠서 오빠. 무슨 말이야? 응. 응. 난 페퍼런치 중이라고. 많이 나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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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생일 같아? 엄청 생일 같아. 하하하하. 혜택 아니야 이거? 혜택이야. 우리가 근데 혜택이 없었어? 혜택이 있어. 여기 촛분도 끼고 그런 데 있어. 나, 나, 나. 촛불, 촛불기를 해주고. 응. 안녕. 역시 또 뭘 찍어먹는. 혜택이 좋아해. 고맙. 이거 오늘도 맛 없어? 응. 아 22개 맛있네? 여기 마코스 맨날 맛없어. 족발만 맛있어. 맞아. 이거 신고. 신고네. 색깔만 봐도 신고. 얘 인기 있어서 다행이다. 난 얘네들에 파묻혀서 아무도 손 안 댔 줄 알았어. 근데 맛있어. 맛있어. 독특한 맛. 독특한 맛이나. 나랑 맛이나. 수은행. 통찍이 고마워요. 케이크 문구는 읽어봤어? 그래 해피 벌스데이 말고 말고 케이크 안에 글씨 글씨? 니네가 색인거야? 응 예약한 주문 우리의 여왕님 생일 축하해요 아아 주문제작으로 읽지? 응응 DJ도 다 고른거야 나는 케이크 먹을래 그래서 옛날 케이크 마이크 오 맞아맞아 맛있는데? 아 이게 지금 비싸 와인이랑 먹어야 되는데 와인 먹어야 되는데 나의 생일이 갑니다 나의 생일 가고 있어요 엄마 59분이야 응 해 줄까? 어? 고마워 아 1분 남았어 우와 고마워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 너무 멋져 엄마 생일 축 고 그래 매일 우리 다 씻는데 땡 땡 안녕 이제 생일 안 축하해 아니 이제 생일 아니야 아니야 빨리 씻어 고마워 오케이 ы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